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신영동 214에 33호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파트값이 올라다 보니까 저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신영동에는 213번지 빌라 맞을까요? 네, 214에 33호. 아, 214에 33호 빌라. 33호 엘린 빌라. 엘린 빌라.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데 향후 전망에 대한 상담부터 도움드릴게요. 이사님과 이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엘린 빌라는 얼마나 갖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거의 20년 넘게 갖고 있는 거예요. 20년 이상 보유를 하고 계셨군요. 네. 이쪽은 그러면 과거에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이 지역에는? 10년 정도 거주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아파트로 전세 나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전세, 그럼 지금 거주, 그러니까 주택은 이거 하나신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 있고, 백석동에, 일산 백석동에 대방샤인빌 오피스텔 하나 또 갖고 있어요. 오피스텔 갖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궁금하신 거겠네요. 네. 우선 엘린 빌라 먼저 한번 볼게요. 얘는 이쪽 지역에 빌라들의 특성이 있어요. 네. 뭐냐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보게 되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될지,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국토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용도별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나눠서. 그런데 우리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일종 땅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종 주거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주택 같은 경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유하신 이유가 향후에 향후에 재개발이 되건, 주택 재건축이 되건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게 된다고 하면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미련 갖고 계속해서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더불어서 여기는 이제 자연경관지구라고 해서 또 주변에 여기가 워낙 북한산자락에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자연경관들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법적으로. 네. 그래서 개발이 지금까지 안 되고 더뎠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주택, 이런 용도지역의 땅의 성격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엘림주택이라 엘림빌라라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네. 굉장히 토지 땅은 넓고요. 네. 세대당 대지 지분도 클 거예요. 네. 63평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 못 지니까 옆으로 넓게 지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집적으로 해갖고 좀 집약적으로 해서 건물을 높이 올리고 아파트처럼 고층은 아파트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좋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뭉겨있는 곳이거든요. 네. 이걸 갖고 아마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앞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겠지 하고. 그런데 개선된다고 해갖고 아파트로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데 그런데 한 20여 년 정도를 갖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한 그래도 그래도 정권 지금 이제 한참 대선이고 뭐고 정치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들 여당 쪽에서 강북 횡단선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급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유하고 계시는 이 엘린빌라의 어떻게 보면은 향후의 가격의 흐름은 상당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게 강북 횡단선이에요. 네. 이 강북 횡단선이 만약에 만약에 계획대로 해서 적격성 검사도 통과되고 뭐 착공도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토지 자체가 가치가 향승이 될 거고 네. 20여 년 보유하셨으면 지금 내 돈 들어가 있는 건 하나도 없으실 거고 네. 오히려 전세금이 내가 샀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외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단지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시간적인 투자는 너무 길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년 서울시장이건 후에 대선이건 있으니까 길어야 한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강북 횡단선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공약으로만 그칠 것인지 계획으로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적격수심 완전히 진짜로 서부선 만약에 서부선 이번에 적격성 심사 통과된 것처럼 네. 실제 그게 눈에 가시적인 계획으로 발돋움이 된다고 하면은요. 일단 토지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저 아래쪽에 상명여대에 있는데 지하철역이 하나 생길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위쪽에 평창동 쪽에 지하철역이 생기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된다면 이쪽 지역 자체가 평창동 상명대 주변으로 종로구 신영동 일대가 굉장히 저평가됐던 건 일단은 부동산의 공법적인 제약이 너무 컸던 거기에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교통에 불모지었던 거예요. 지하철에. 네. 그런데 그중에 큰 게 하나 해결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개발 압력은 세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거. 그다음에 주변의 주택 재건축도 만약에 활발하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주변이 일단 개선이 되잖아요. 지하철이 생기면 상권도 좀 활성화될 거고 사람들도 진입이 좀 많아질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교통 편리하니까 전세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위에 매매가는 붙어서 가게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0여 년 정도를 갖고 계셨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만 더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왜냐하면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여기를 지금 투자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으면 네. 단칼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갖고 계셨고 하니까 네.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한 길게 잡아야 2년만 좀 버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은 삼아질 것 같고요. 네. 백석동의 대방 샤인빌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백석동의 대방 샤인빌이요. 그러면 백석역 쪽에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백석역, 터미널 위쪽으로 병원하고 터미널 사이에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여기에 오피스텔들을 제가 몇 개 봤었거든요. 네, 네. 여기 보이네요. 대방 샤인빌리라고 해서. 네. 2004년에 입주를 했고. 지금 원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월세로 500에 60만 원씩 받고 있어요. 네, 매매는, 그럼 매수는 얼마에 하신 거죠? 1억이요. 1억이요? 네. 1억에 매수를 하셨고 물론 매수 시기는 꽤 되셨을 거고. 얼마나 됐죠? 언제 매수하신 거죠? 지금 16년 됐고요. 그래요? 사업자 등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500에 60만 원씩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쪽 지역에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크게 출렁였던 적은 없거든요. 네, 네. 무슨 소리냐 하면 1억에 매입을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십 몇 년을 갖고 계셨으니까. 네, 네. 월세 수익으로 다 뽑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 아, 네. 투자 금액은 그렇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오피스텔이 안 오르더라고요. 오르지 않아요. 오르지 않고요. 네. 오피스텔은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월세가 올라가야 돼요. 네. 월세도 예전보다도 오히려 떨어졌어요, 작년부터. 네. 그런데, 그런데 워낙 지금 수익률이 좋아요. 워낙 좋아요, 워낙. 대충 계산해도 7%는 넘어가거든요. 아,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아주 굉장한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네, 네. 은행에 돈 맡겨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자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저금리, 그러니까 원래 그냥 우리가 지금 아주 이상적인 저금리 상황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이 정도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고 하면요. 그리고 여기가 임대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은 또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앞에 상담했던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서울의 임대 가격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3호선 따라서 밀려서, 그 높은 임대 가격 밀려서 사람들이 내려올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먼저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롯데 아울렛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정 이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 터미널이나 아울렛 이런 상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정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보면 GTX 관련 킨텍스역의 확장이라든가 앞으로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것들 조성 쪽, 그다음에 대공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근로자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임대 수요가 쭉 빠지는 곳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의 수익률을 쭉 유지를 하면 했지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소리인 거고요. 네, 네. 아쉬운 점은 지금 오피스텔은 당연히 매입할 때부터 감가가 좀 적용되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한 15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20년 안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워낙 괜찮으니까. 5년 정도 갖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익률이 워낙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년 퇴임들 하시고 나이 한 70대 이상들 되신 분들 있잖아요. 벌이 없으신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그냥 앞다투어서 와서 생활비 나오게끔 매수하실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노인분들이 또 일자리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런데 따지고 보시자고요. 이거를 정리를 해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뭐 한다 해도. 네. 이거를 정리해서 다른 데를 이만큼 나오는 수익을 갈아타게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이게 다 팔아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사야 되나 그런 거죠. 이걸 매도해서 조그만 아파트를 하신다고 하는 건. 네. 지금 굉장히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괜히 얘를 그냥 깨버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운정 쪽이라든가 창릉신도지 쪽에 또 주택들이 많이 생겨요. 아파트들이. 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그 엘린 빌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길게 봐야 2년 정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러면 2년 정도 뒤에 얘하고 같이 합쳐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때 아파트 시장은 일산에 경의선 라인 쪽 북쪽으로 해서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한 돈으로 갈 수가 있어야 지금 매도를 하는 거지. 이거 매도해봐야 갈 수가 없는 곳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수익 막 날라가는 거지.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익률 자체가 투자 대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된 금액은 월세 수익으로 다 뽑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요즘 부동산 막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해갖고 너무 부하 내동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 주택들 갖고 계신다고 해서 중부세 대상도 아니신 거고. 네. 뭐 재산세가 확 늘어나고 그런 보유세가 확 늘어나고 그런 대상도 아니에요. 평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길게 잡으면 한 2년 정도 갖고 계시면서 대응하셔도 안 늦어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